기억나면 김코코! 김코코! 우와! 왜 안 반기는 코코야? 코코! 오오오! 코코 격하의 방식으로 격하의 방식으로 어헤헤이 터지지 코코 펜 터지긴 했네 코코 사실 많이 찢네 코코야 이제 곧 잘 앉아있네 코코 일로 왔나 코코 엎드려 아니다 엎드리지 마요 지금 뜨겁다 가나져먹어 가나져먹어 코코 앉아 코코 앉아 코코 앉아 이놈 앉아 그래 그래 얼마나 똘똘하나 아니 냠냠 안줘도 되네 코코야 진짜 노릇처럼 풀 하나 뜯어 에헤이 그런건 먹으면 안돼 코코야 아무거나 먹으면 안된다 다음날 코코 하이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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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좀 걸거치나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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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야 먹으면 안 된다 코코야 뭘 씹었노? 코코야 뱉었지? 코코 코코 입에 묻는거 뱉어라 그래 먹는거 아니다 그거 근데 그거 먹는거 아닌데 가자 더럽다 줘봐 코코 줘봐 코코 코코 간다 유명매 집에 있는 장난감 보다 더 잘 확실히 흑수색과 어울리긴 하네 이런 재는 아아 먹지 말고 먹지 말고 어허 힘풀어 코코 이리와 이리 가자 코코 이리와 코코 이리와 코코네크 가져가도 되겠나?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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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